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남입니다 오늘도 캠핑 나왔어요 오늘은 닭갈비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주는 레시피로 만들건데 오랜만에 춘천에 가서 닭갈비 먹는 것처럼 춘천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늘도 한번 재밌게 캠핑 해볼게요 닭갈비가 사실 야채 넣고 닭고기 넣고 소스 넣고 볶으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생각보다 간편하더라구요 이렇게 재료는 집에서 다 준비해 왔어요 닭고기도 이렇게 다 순살로 되어있는 거랑 야채들도 이렇게 다 한번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 먹고 우동사리까지 넣어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우선 닭고기가 조금 두꺼워서 닭고기부터 조금 먼저 익힐게요 집에서 만들어 온 양념장인데 고춧가루, 고추장, 미림, 설탕, 간장, 다진 마늘 이렇게 1대1대1 비율로 넣어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양이 많아서 뒤집기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먹으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제 야채들이 숨이 죽어서 딱 뒤집기도 좋고 1인분 양이 나왔어요 지금 천천히 푹 익혀줄게요 불을 세게 키우면 양념이 탈 것 같아가지고 약한 불에 이렇게 뭉근하게 익혀줄게요 감자도 잘 익어야 되니까 힘들지만 조금 더 참아볼게요 맛있게 잘 익고 있어요 이제 닭고기는 얼추 익었는데 아직 감자가 덜 익어서 조금만 더 익혀줄게요 닭갈비는 얼추 완성이 됐고 이제 밥도 뜻만 들이면 돼서 닭갈비부터 먹고 있다가 밥 다 되면 그때 밥 먹을게요 그럼 먼저 닭갈비부터 먹어볼게요 그럼 먼저 닭갈비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양상추랑 같이 해서 음 이번엔 파랑 이렇게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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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밥도 다 됐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럼 이제 밥도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왕건이다 이렇게 해서 짠 밥 위에 올려서 이번엔 밥에 양념을 좀 올려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비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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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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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맛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